범베라 얼가나 양초 그 정화영초로 유령을 쫓아내야 아 이게 그거야 정화영초로 유령을 쫓아내라는게 미셸 해리스 마이클 해리스 미셸 아니에요? 미셸 미셸 미친년 뭐야 이거 마이클 아니에요 미카엘걸요 아 그래요? 네 하네스 야무스 아 카메라 아 그러네 마이클이네 저게 마이클 이게 왜 마이클이에요? 미 C-H-A-E-L이 왜 C-H-A-E-L이 왜 미셸 아닌가? 마이클 아니면 미카엘이라고 불러요 미카엘 미카엘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지금 지금 번역기에 쳐봤는데 마이클 아니 마이클이 맞고 미카엘도 맞아요 벌써 마이클 마이클이나 미카엘 번역기 돌리니까 맞아요 마이클 그 구글에 마이클 잭슨이라 쳐봐요 영문면 좀 그렇게 나와요 내용 숨죽성 네 원.. 워펜에 unconvincer 그최 이게Mom 글풀 켜놔야지 anyone in here someone in here 아, 불편하지 오, 여긴 또 뭐야 발음을 만들고 발음을 만들고 비하실 아니에요? 뭐 뭐 너 나왔어요? 아니요 그 헵신이 지하실 들어가니까 반응했던 것 같은데 아 지하실이 아닌가? 여기 진짜 숨을 데가 없.. 뭔 소리에요? 어떤가요? 아까 뭐 떨어졌거든요? 어? 지하 같은데? 싸늘하다 내 등골이 싸늘하다 온도계 보러올게요 몇 단계요? 2단계 2단계 상호작용 오케이 갈게요 와 여기는 어떻게 숨을 한거지? 못 숨죠 뭐 어이구 손자국 어디요? 어디요? 거실에 두번째 거실 를 붙게 발소리 오레 와꾸와꾸 쓰르죠 카메라 카메라 사진 찍었어요? 손자국? 어디에요? 아 찍었네? 어 캐스트가 어때? 손자국 어디 있어요? 여기요 일로 와봐요 여기여기 아 두시대로 오! 있어요? 액자 떨어졌어요 방금 그거 찍어요 그거 상의적용 돈 찍어요 빨리 찍었어요 오케이 저거 여기 같아요 바로 앞에 그럼 여기 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을게요 아 그럼 거실인가? 전문가 훨씬 낫네 어 근데 상의적용이 안되는데 너무 늦게 찍어서 그런거 아니야? 그건가? 평균 80% 지금 둘 다 70%에요 지금 둘 다 70%에요 뭐가 있었던거? 맘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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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탈도 거기 놔주세요 제가 한번 해봅시다 저 불안은 어디갔지? 아 여기구나 발소리 더 크게 들리네 여기 많네 네 비료 카메라 설치해놨어요? 네 포지션 센서 하고 숫자가 나왔어요 스트레칭 nothing essa 진짜 유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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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다 아닌가? 오븐은 안보이는데 백, 첼크, 첼크 유령이 양초를 껐어요. 정화양초 켰어요? 아, 양초를 껐어요. 정화양초 켰다고 하죠? 어, 여기 발자국. 찍어야 되는데. 어, 이건 안 보이나? 그러게요. 안 찍혔네. 발소리 현관 바로 앞에서 크게 들렸거든요? 거기 앞에서 한 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 아까 뭐였어? 손자국 있었고. 손자국만 참은거죠 지금? 마이클? Are you here? 네. Are you near us? 런칭 하나 먹으세요. 미카엘? 미카엘, are you here? 마이클? 미카엘, are you angry? Are you angry? 마이클? 뭐 보이세요. What do you want? Give us sign. Give us sign.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몇 살이에요? 왜이래요? 아 물.. Are you angry? Are you haters? Are you haters? 약 저거 드세요 지금 먹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What do you want? Show yourself Show us Talk to us Talk to us Michael Talk to us 제가 한번 해볼까요? Are you angry? 해보세요 이거 안나오면은 그거에요 폴터가 있어 확정 공격성 2단.. 5단계 떡상했어요 뭐야 뭔가 본거 같은데? 어이쿠 찍었어 아 이거 지금 뭐하는거야? Give us a sign 아 찍겠다 별 3개 Where are you? 그 홍 Can you give us a sign? Are you near? 잠깐만 폴터가이스트가 잔소 뭐있었죠? 고스트웅에 손자국에 고스.. 그 고스트 라이팅 라이팅? 아니네? 주파수 측정기 손자국 고스트웅 잠시만요 아 주파수 하고 라이팅 써야되지 어 지금 둘 다 안되있네 정신력 체크 손자국 고스트 오브 고스트 라이팅은 한투 라이팅이나 주파수 둘중에 하나만 남은데 뒤에 늦은거 같은데 늦었네 뭐 찍었는데요? 귀신이요 어? 뭐야 고스트 라이팅인데? 한투인데? 어디요? 여기요 에잉 이거 찍어요 나와봐요 됐다 뭐야 손자국에 고스트 오브 에 한투? 고스트라이팅 한투 왜 이메일에서는 한투만 나오지? 헷 여기 귀신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쟁이 보면 이거 보건대 이게 사이비에 빠진이 아니면 타투하는 사람이었어요 타투 아티스트 위험샵 안 돼 한투 리투 탑 고스트 탑 탑 탑 탑 탑 탑 탑